안녕하십니까? 물론입니다 일본어 너무 잘하네요 아니요 한국어 10년 동안 배웠어요 한국어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봤어요 그래도 제 한국어 실력보다 너무 잘해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당신이 한국어인데 왜 잔산가 일본어로 가르치는데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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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몰리가 좋은데요 진짜 마음이 좋은데요 저도 요즘 시간에 없는데 한 마루昆布 시간에 없는데 짜리 못했어요 사실은 정말 힘들고 한국어 배우는 시간이 없어서 네 어렵습니다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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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何 개성 죄송하실 분 나요. 미안해요. 아닙니다.